아이언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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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 강타강화하자 강타강화하면 보초기 나와서 꿀받을텐데 그래도하자 ACK 덕 거 댕 어 거 거 back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왕라들 왜 못잡아? 0힐 뚱뚱땡이 가격했어요구나 디저트 여기 용 용 아 행꽃 아니? 어디 고통없나? 힘없는 힘덱 힘없는 힘백 진짜 힘 빠지네 힘 빼고 다 있음 근데 힘은 없음 아 일로가서 고통 찾아볼까? 아이 고통 어디였어 아잇 고통 님바노면 고 똥 아잇 다시 또 준다고? 나 힘없는 힘덱이네 신성 쓰자 아 아 숟가락 쓸까? 미친 리퍼맨 반장도 안 살아났네 반장도 안 살아났네 아니 이러고도 네가 사실이냐 넌 사실이 아니다 와 재물 와 개꿀잼각이다 땡 음 담배 담배 피자 쌈배떼 일담 이담 음 줄담각이다 아이 쟤는 피 빨기 어렵사 어지갔네 여기다가 바인 곡물드까지 나오면은 말라 죽겠다 씨 힝 되는게 없네 뭐 되는게 없다고? 병수랑 똑같군 병수랑 똑같군 안 돼 돈 털렸다 나 안 돼 네 나 안 돼 저 젊지 진짜 네 네 네 네 네 아 안 돼 아니 숟가락 뭐하냐고 진짜 심각하네 하하하하 쓰레기 게임 이따 쓰레기 게임을 받아 이런 개꿀잼파들 빙신겜 킬 셀프도 있네 아니 재벌 하나 더 넣으잖아 아니 이런 개꿀잼씨들을 아이 미친 수비타 꺼져 와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잽을 세 개나 있는데 사실 잽을 세 개나 있는데 잽을 세 개나 쳐 있으면 좀 나오라고 야 니들도 꺼져 아 꺼져 아무도 날박을 순 없으세요 아무도 날박을 순 없으세요 이런 탓이 못볼씨들을 개어카가가 진짜 이약물고 개어카하네 진짜 진화 진짜 억가도 이런 억가가 아니 이게 사실은 체력 회복되니까 전투 몇 개 조져도 한 번만 잘 뜨면 한 번만 잘 뜨면 다 채워 지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 차잖아 그러면은 되는 거를 한 번을 제대로 안 나고 억가해 억가해 억가 억가해 억가 억가해 억가해가지고 이걸 기어카 죽이네 개 쓰레기 게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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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불핀데 이걸 한 번을 못해가지고 죽냐고 아 이런 개꿀잼댁을 가지고 아니 재물도 4개나 나왔잖아 이 뭔 쓰레기 게임 아니 이런 개꿀잼댁을 개업가해서 죽는다고 안 돼 개꿀잼 시드 못 잃어 개꿀잼이다가 개쎄다고 카드 다 꺼져 담배준댁 펴 담배만 펴 1담 2담 3담 와 이런 개전의 시드를 억가로 죽이는 선탁도 진짜 징하다 징하다 징르말라 이제는 가야해 언제까지고 이곳에 있을 순 없어 아트바 아트바 나가 일부 거대 퇴근 담배말라도 할것 다했다고 니래말라도 개꿀잼 즐겼다고 PC방 시간 다 돼서 나간거지 의사양반이 깨웠잖아 뭐야 담배 두번필라고 이런 개사기시들을 어떻게 해 담배 두번필 담배 두번필 담배 두번필 담배 두번필 담배 두번필 담배 두번필 담밑 담밑 nen 담밑 빙 얘도 원데드인듯 아니 이건 개사기시더라고 응 너 죽었어 아니 이것 좀 봐 재물 사열 사신하면 바로 풀기가 된다고 응 너 패배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런 현실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제 쉬울 것도 없네 다 지웠네 담배 있어가지고 하열 넣는게 낫겠지 발팽이 양초도 힘 올려준다고 현실은 종종 실망스럽지 이제 내가 현실을 맡긴다 주변에서 뭐가 어쩔건데 와이어 트레드 누가 키워주시나 그래서 하하스 스킬에서 말고 할 수 있게 뭐가 있냐고 하하스 스킬 하하스 스킬 하하스 스킬 하하스 스킬 메탈잼 이런 미친 덱을 보내줘야 한다고 이런 미친 덱을 보내줘야 한다고 키러 올만 쳤지 양식 아니고 자연산이야 이거 이런 개사기 덱을 어떡해 가짜 게임 이게 진짜 사신이지 자연산 자연산 생선을 사령술로 살리면 그 생선은 자연산인가에 대한 황천에서 온 자연산이지 그러면 아니 아줌마 심심한 자연산 아피를 시켰는데 왜 죽은 걸 가져다줘요 어 왜 구두수를 쓰시는 건데요 따라다서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면 뭐하랬다고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다 두 칼로 잡아야 된다 용기병이 됐나 이런 개꿀잼댁을 미친 고구마버섯이 아클마 계속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낫도다 야 해 난 또다 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